신입 스트리머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. 저 포비는 현재 유튜브 활동뿐만 아니라 트위치에서 스트리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과연 정보성 채널인 제가 현 상황에서 어떤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이러한 생각을 갖고 최근에 실험적으로 신입 스트리머인 룬카다님의 영상을 포비위키 채널에 업로드해보았는데 조회수가 약 6만 정도 나오게 되어 생각보다 좋은 홍보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였어요.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댓글에 적혀있는 링크로 들어와서 해당 게시글에 양식에 맞게 자신에 대한 어필 또는 영상 등을 올려주신다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원자 중 가장 매력있는 분을 한 번 뽑아 포비위키에서 홍보를 해드릴 예정이며 그 외에도 같이 콜라보 컨텐츠를 진행하여 포비TV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어떻게 보면 큰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망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 참고로 1등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제가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. 혹시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용기를 내어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.